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반도체 총 수출의 4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국제유권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WTI는 전날보다 배라당 2.7% 오른 53달러 99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러시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감산 연장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주 WTI는 0.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월요일 힘차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인터넷 창구를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 창에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문가 분들 그리고 연구원 분들과 개인적으로 1대1로 소통을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시 보기 콘텐츠를 이용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너 바이 코너로 항상 업로딩을 하고 있으니까요. 놓치신 부분은 다시 보기 리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보시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고용 지표가 비농업 민간 고용에 이어서 ADP에 이어서 비농업 민간 구분에서도 7만 5천 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예상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가 여기 고용 시장까지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주에 나오는 펀더멘털 지표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5월 CPI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CPI가 또 부진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되니까요. 이번 주도 저희 글로벌 앱과 함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에는 1%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존스 S&P 500 1% 넘게 상승했고 특히나 그동안 많이 빠졌던 나스닥 1.6% 넘게 크게 상승하면서 마금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 특징주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한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밀레니얼과 Z세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 리볼브 그룹이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금요일 날 신규 상장을 했고요. 상장하자마자 9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작년 매출은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IPO 당일에 CNBC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국에 대한 관세, 25% 관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사업에 대한 부담, 어떻게 느끼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매출 성장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을 하지 않는다. 프리미엄 고객들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또한 자체 브랜드가 전반적으로 공급 체인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90%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스튜어드십 파이낸션입니다. 72%가량 올랐는데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금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지주사인데요. 콜롬비아 파이낸션에 의해서 M&A가 된다, 인수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72%가량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딕시 그룹인데요. 55% 상승했습니다. 고급 주거용, 고급 카펫과 러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요. 급등 이유에 대해서도 회사 자체에서도 공지사항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55% 크게 상승했네요. 이렇게 뉴욕 등에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시험센터 연결해서 글로벌 시작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맹크입니다. 지난주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다면, 미국 증시는 오히려 증시가 반등세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 반등을 견인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도 금요일장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다소이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경기 둔화에 따른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가장 크게 반등으로 이끌었습니다. 금요일장에 발표된 경기 지표는 고용지표 발표됐는데요. 지난달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출을 나타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푸시하기에 적합한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증시, 5일 연속 상승세 보였고, 금요일장에서도 좋은 일은 보였는데요. 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으로 가시죠. 미국 3대 지수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1% 이상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지난주 월요일장에서는 반등을 하는데 만족해야 했다면, 4일 동안의 급반등세가 정말 무섭게 나타났는데요.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반등의 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우지수 주간으로는 4.7%의 반등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대 반등세, 주간으로도 4%대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1.66%,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미국 증시에 이어서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 시장의 움직임, 일단은 연동이 되면서 오히려 부진한 고용지표에 주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유로 스톡스 지수 50은 1.2% 상승세를 기록했고, 독일이 0.77%, 프랑스가 1.6% 이상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시장 함께 보시죠. 아시아 시장은 다소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본과 코스피 지수 모두 나란하게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금요일장 마무리했는데요. 단호절 연휴로 인해서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움직이지 않음에 따라서 일단은 좀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까지도 휴장을 하면서 아시아권에서 휴장하는 국가들의 눈에 많이 좀 띄었고요. 코스피 지수 0.16%, 지난주 2070선 16거래일만의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2040선 저점으로 해서 반등을 모색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투자 심리가 그래도 좀 개선되는 흐름이었죠. 0.53%, 반등폭에는 다소 제한이 있었습니다. 신흥국으로 가시겠습니다. 신흥국 증시도 지난주 반등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반등의 폭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도는 그 전주보다는 조정을 보이면서 고5점권에서의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도는 0.22% 반등세, 베트남, 말레이시아 역시도 금요일장에서는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동시장 함께 보시죠. 금요일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시장은 오늘 이스라엘 시장이 휴장하는 가운데 사우디가 2%대 강한 반등세를 기록하고요. 아랍에미리티도 1.17%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새벽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외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셨는데요. 시장 지표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율은 달러인덱스 지수가 약세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0.5% 조정을 보이면서 달러인덱스 지수 96.56을 기록했고요. 1,200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주 쉬어가는 흐름이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다소 좋은 안정세를 기록했습니다. 달러에는 108.18엔을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1분기 상승세가 도드라졌고 오히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경기 둔화까지 영향을 주면서 가장 크게 5월장에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일단 좀 반등세인데 2,7대 반등세입니다. 추가적인 감산의 연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반등세를 기록했는데요. 2.7% WTI가 반등하면서 53.9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원자재 시장 함께 보시죠. 금가격의 반등세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1,341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날도 2.66%의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상승의 폭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우리나라 KRX 지수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